1% TV 박병창 부장과 함께 오늘도 마켓인사이드 쭉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살짝 보고 가야겠죠? 미국 시장이 아주 다이너마켓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행이다. 저도 새벽에 잠깐 봤습니다.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었는데요. 나스닥이 저점이 마이너스 2.72%였는데 종가가 플러스 0.0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 반등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중간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5% 가까이 빠졌잖아요. 오늘 3% 가까이 빠지니까 8%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더 딥? 저가 매수의 역량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큐티하는 긴축에 대해서 지금 7월 정도에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얘기들 지는 건 뭐냐면 지난 2018년도에 양적 긴축을 할 때 약 8천억 달러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만기 돌아오는 것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기 국채금리가 내리고 단기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가 내리면 또다시 그게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좁아들면 수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도 같이 내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도 장중인 저점이 1.63%였는데요. 마이너스 0.45%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마이너스 2.03%가 장중인 저점이었는데 마이너스 0.14% 약법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부 다 아래 꼴을 길게 달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수익률이나 이런 데 변화가 생겼는데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8%를 올라섰었어요. 그런데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고 달러의 대수도 살짝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도 1,198원으로 살짝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빌라대표 반두체 지수가 장중인 저점이 마이너스 3.15%였습니다. 종가가 플러스 0.24%예요. 이 얘기는 빅테크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올랐더라고요. 테슬라가 이 와중에 3% 상승을 했고요. 인텔이 3.3%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을 원래 3회 얘기를 하다가 4회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수익률이 쑥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저가 매수가 돌아오면서 국제수익률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기존에는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가치주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주 동반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금리가 오르며 성장주는 하락을 하고 매물이 나오고 가치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걸 우리 기계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은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럼 가치주가 오르냐 이것은 아니고요.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 전체가 하락한다라고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구분을 하고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95% 하락을 해서 2926포인트 코스닥이 1.48% 하락해서 980포인트였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고요. 기관들 여전히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879억 정도 순매도인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전반적으로 큰 매도 규모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아침부터 선물을 매도했고요.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800억 정도 나왔는데 비차익으로는 1,200억 순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이렇게 화들짝 놀란 것은 지난주 말에 있었던 미국의 실업률 3.9% 임금 삼성률 4.7% 이것으로 인해서 긴축 우려의 심화가 됐고 이번 주에 좀 강력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을 반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업별로 보면 4분기 실적 부진 종목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 화장품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실적 부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에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에 주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이것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였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주와 은행주가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차전지 화장품 면세점 쪽이 약세를 보였고 원자력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떤 어제 화장품 그냥 뭐 실적 미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는데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아래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에 급락 종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반대 매매가 많습니다. 하루에 200억 전후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요만큼 하는데도 반대 매매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에 개별 종목에 반대 매매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요.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이랬던 부분은 파월 총문회가 이번 주에 있고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채 수익률과 달러, 원화 그리고 주가 지수의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이것이 소폭 안정되는 상황을 어제 미국에서 보여줬습니다. 지수를 보면요. 지수를 보면 어제 종가가 어제 종가가 지난주 목요일 종가였습니다. 목요일까지 빠졌다가 금요일 날 반등을 줬잖아요. 그리고 제 차 다시 하락을 해서 목요일 종가였어요. 똑같아요. 종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볼 때는 재반동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특이했던 점은요. 어제 아시아 주요 시장이 하락을 안 했어요. 중국도 상승했고 대만도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잖아요.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까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개별 종목이 왜 이렇게 팔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역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스템 임플란트 역량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 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수급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런 역량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금융주로부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엘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미국은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어요. 다시 또. 그래서 실적 시즌 성향을 좀 갖거든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워낙에 심리작차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시즌에 진입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을 할 때 실적 양호한 섹터 또는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미래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하지만 미래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또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의 미스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적이 그런 대로 좋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섹터가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조금 우리는 당분간은 거래를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그쪽은 섹터가 별로 안 좋아. 실적 부분은 안 좋아. 이런 쪽에 있다 보면 잘못하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일정 부분 피해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중심으로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1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00억 매입입니까? 소각입니까? 매입. 매입입니다. 소각은 안 하는 것 같죠. 소각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매입해서 그거 넣어놓으면 뭘 합니까? 매입만 한다 이거죠.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입한다고 했고요. 이 날짜를 뒤에 써놓은 이유는 왜 써놨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놓고요. 자사주 매입을 10개월 1년 이렇게 발표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거 정말 영향 없습니다. 진짜 예전에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주로 이제 은행 신탁에다 그걸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은행 신탁부에다가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렇습니다. 신탁계약기가 딱 보면 6개월이야. 매입금액 15억. 그런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또 또 뭐 나온 줄 알아? 신탁계약 해지공시 나와. 해지공시도 많이 있습니다. 매도 나와. 아 그럼 뭐 그거는 사기를 했다 안 산다는 거예요? 사다가 그만 사는 거예요. 그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데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경험적으로 자사주 매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자. 펠트리온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펠트리온은 비교적 큰 규모지 저 정도가 그런데 지금 저도 날짜를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요. 1월부터 4월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지금 큰 규모로 매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한 달 새 시가총액이 51조에서 43조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어제 물러놨더만 대표이사. 대표이사. 경영진 주식 매도한 거예요. 카카오 CEO로 가려고 했던 사람 말이죠. 카카오 페이 출신인가 아마 그분만 매도한 게 아니고요. 임원들이 같이 매도했더라고요. 경영진들이 주식 매도한 부분이 대표이사로 가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지금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죠.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함께 플랫폼의 대표 주자 두 회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실적 플로우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도 이 부분은 이벤트인 것이고요. 중요한 건 플랫폼 규제인데 이걸 보고서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든지 또는 이게 완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서 그 자원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조선 섹터의 수주가 대박이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22년 올해에도 선방하지 않겠냐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4일 날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어제 1조 3천억 정도 수주가 나왔어요. 어제 수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로 또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면요. 조선화문 과거에는요.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섹터가 요즘에 뭐랄까요. 센티메타이 안 좋다 보니까 수주가 나와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수주는 왕창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적이 못 따라와. 저가 수주? 네. 저가 수주도 많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부정적 시각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플로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면 조선기자재는 확실하게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하더라고.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도 대충 그때 국무원님 얘기 들으니까 수주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전년보다도 한 20% 30% 올랐다니까. 네. 맞습니다. 성과가 올랐습니다. 예전 저가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예요. 스테이크 홀더스 한조양? 한조예요. 저가 수주가 아니고 고부가 같이 조선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찍어주세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연초에도 계속 사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첫 주였지 않습니까? 애플 하나에만 1억 달러 샀고 엔비디아도 9200만 그러니까 거의 1억 달러 정도 계속해서 빅테크 쪽은 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서 미국 주식이 많이 산다. 이런 걸 말씀드려보자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데 확실한 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들이 보다 안전한 데 장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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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장 때문에 산 분들이 내가 볼 때 9237만 중에 한 6500만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천만 달러는 저 나가고 그 소식 듣고 사신 분들이 남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저께 나온 자료인데 KB에서 올해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상해할 것이라는 자료들이 나왔고요. 의외로 반도체 쪽은 올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보고서들도 안 좋고 그랬는데 좋은 조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디렘 수요가 약 20에서 22% 증가 예상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재고론 감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서 LGN 솔루션 IPO 관련해서 한번 좀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장 역량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주죠. 총 2위인데 주낭 국무가가 25만 7천원에서 30만원이에요. 하단이 25만 7천원이거든요. 하단으로 볼 때 시총이 60조고요. 30만으로 볼 때 70조고 이건 국무가만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올라간다고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참고로 SK하이닉스가 92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3위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총 2조로 가는 거죠. 수요의 측은 11일부터 12일까지고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고 상장은 27일 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유통 제한 물량이 85%고 유통 가능 물량이 14.5%인데 3,400만 주 정도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의 퍼센티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가 하단에 2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추정해놓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FTS나 MSCI 코스피 200에서 이걸 편입을 해야겠죠. 당연히 지수를 비트해야 되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783억 MSCI 4,300억 우리나라 MSCI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코스피 200은 3,900억 합계 9,00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저는 개별 종류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2차전지 ETF가 많습니다. 2차전지가 들어가 있는 ETF가 많고요. 심지어 BBIG 있잖아요. BBIG의 B가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BBIG ETF의 다른 것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BBIG I에 있는 건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에 LGN 솔루션을 더 넣으려면 배터리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도 게임에서도 빼야 되고요. 이 ETF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바이오나 다른 데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GN 솔루션 IPO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개별 종목들이나 ETF에 있는 종목 그리고 2차전지 종목도 어제 굉장히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대적으로 그쪽들이 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에 그렇게 약했던 LG화학이 요즘 반등을 주었잖아요. LG화학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많이 덜어놓은 거예요. 거기는. 이미 많이 덜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7일 전로로 해서 LGN 솔루션과 관련돼서 있는 ETF의 종목들의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어떤 변화를 이루는가를 보고 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빠진 종목이라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LGN 솔루션에서 IPO 하면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상장 후에 2024년까지 8조 8천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여기 후방에 있는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이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니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여러 각도에서 LGN 솔루션은 올해 1월에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수급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자세히 좀 보면서 우리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N 솔루션 아마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또 CES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매일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